인공지능 스마트 버스가 이제 곧 완성됩니다. 안녕! 나 고구버스 고든! 어린이 친구들을 지키는 게 내 입부지! 이 고든 배지만 달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어! 오늘부터 나 고든이 우리 어린이 친구들과 함께 할 거야! 우뽁! 우리 함께 떠나봐요! 신비로운 꿈의 세계로 멋진 고든이 함께 해요! 고거바스 고든! 도와줘요! 용감하게 부를 거요! 소방대장! 나쁜 사람 혼내줘요! 석양경찰! 바다에서도 하늘에서도 아플 때도 언제나 고고버스 우리 친구 용감하고 정의로운 고고버스 고든 대장 우릴 지켜줘요 항상 함께해요 고고고고 뿌 뿌 뿌 뿌 뿌 세상에 어머니 이렇게나 쓰레기가 많다니 분명 생각 없는 사람들이 쓰레기를 막 버린 거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공원 안에 쓰레기들을 깨끗이 치우는 거예요 그럼 해볼까요? 알겠어요 쓰레기 이제 하나 남았군 받아라! 필살 공룡 파워! 아야! 아주머니 괜찮은데? 아주머니 괜찮은데? 얘들아 쓰레기를 던지면 안 되죠? 정말 죄송합니다 잘못했어요 괜찮아 괜찮아 근데 뭐하고 계세요? 호수가 쓰레기로 엉망이잖니 물고기들이 아프단다 남은 물고기라도 구해줘야지 아주머니 저희도 물고기들을 도와줄 수 있을까요? 내가 알 거야 나한테 더 좋은 생각이 있어 고든을 부르는 거야 겟힌 고든 현장 도착! 호수에 쓰레기를 치우고 물고기를 구해줘! 지호야 걱정 마 내게 좋은 생각이 있어 뿌뿌! 스마트 분석기 가동! 쓰레기가 정말 많네 하지만 괜찮아 나와라 안전 튜브! 발사! 발사! 좋아! 호수가 깨끗해졌어 이제 다른 곳도 쓰레기가 있는지 살펴봐야겠다 뿌뿌! 스마트 분석기 가동! 호수 바닥에도 쓰레기가 많잖아 캡틴 고든 2단 변신! 잠수함 고든! 출동! 목표 설정! 나와라! 만능 펌프! 바람개비 파워! 만능 펌프! 쓰레기를 다 빨아들여! 플리수거 준비 완료! 재활용 쓰레기부터 발사! 일반 쓰레기, 발사! 우와, 대박, 대박! 환경을 지키는 건 내게 맡기라고, 뽀뽀! 고든, 잠깐만! 호수 정수 시설이 고장 났는데 고든, 네가 좀 고쳐줄 수 있겠니? 알겠어요! 그럼 가볼게요, 뽀뽀! 어? 쓰레기로 막혀 있잖아! 고든이 갑니다! 힘이 부족한가? 파워를 최대로 올려보자! 너무 어지러워! 이건! 큰일이야! 너무 힘이 강해서 물고기들을 빨아내리고 있어! 어서 구해주자, 뽀뽀! 캡틴 고든이 갑니다! 빨리 해결 방법을 생각해야 해! 스마트폰 섞이 가동! 어? 속도를 조절하면 되겠다! 우와! 드디어 해냈어, 뽀뽀! 환경 지킴이 우리 친구들, 힘을 모아 환경을 보호해요! 네! 네! 고고 버스 코든 함께해, 귀여운 친구들 안전하고 용감하게 출동해요, 친구들을 도와주죠 뽀뽀뽀, 뽀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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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뽀뽀